태평양의 독사 선상회의를 소집하는 선장의 목소리를 들은 형우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어 지그시 눈을 감았다. 문득 지난 1983년 6월 동명호 제11호가 출항하던 날 부산 앞바다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다. 매브리코와 형우는 처음부터 사이클이 맞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부산에서 출항하던 그날도 짱구 국진의 일로 매브리코 선장과 형우는 본의 아니게 입씨름을 했다. 출항을 앞둔 동명 제11호의 매브리코 선장은 출항 첫날부터 속을 썩이는 한 선원 때문에 노발대발에서 독이 바짝 올라있었다. 첫눈에도 예사롭지 않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가판과 브릿지를 오르내리는 매브리코 선장의 코끝이 퍽이나 날카로워 보였다. 오기만 해봐라. 바닷물에 콱 쳐박아버리고 말테니. 출항시간을 무려 30분이 지나도록 국진이 부두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매브리코 선장의 눈치를 살피던 선원들은 가판 여기저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읽고 예정된 출항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났을 때였다. 핫 올려! 아무래도 오지 않을 놈이라고 판단했는지 선장이 짧게 명령했다. 출항이다! 닷을 올려라! 선장의 명령을 받은 가판장이 큰 소리로 길게 외쳤다. 선원들은 서둘러 닷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부두에서 동명 제11호를 향해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국진이 묵직한 배낭을 걸머지고 헐레벌떡 부두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닷을 올리던 선원들은 주춤주춤하면서 선장의 눈치를 살폈다. 뭐 저런 쌍놈의 새끼가 다 있어. 저게 사람이야 도깨비야. 선장의 눈꼬리가 치켜져 올라갔다. 어떻게 할까요 선장님? 가판장이 선장에게 다가섰다. 대화! 선원들은 거두어들이던 닷을 다시 풀었다. 가까스로 승선한 국진은 선장 앞에 다가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비벼댔다. 선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어? 사정? 순간 뭉툭한 선장의 작업화가 국진의 턱으로 날아들었다. 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넘어진 국진의 옆구리를 선장에 다시 걷어찼다. 으! 으! 비명을 지르며 나뒹꾼은 국진을 짓이기면서 걷어차는 선장의 가혹한 발길질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닥치는 대로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겁에 질린 선원들은 숨을 죽였다. 눈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말린 엄두를 내지 못했다. 첫날부터 지각한 선원을 짓이기던 선장은 발길질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나중에는 몽둥이를 찾아들었다. 공중으로 사뭇 치켜둔 몽둥이가 쓰러져 있는 국진을 향해 내리꽂힐 때였다. 누군가가 선장의 몽둥이 밑으로 바람처럼 뛰어들었다. 형우였다. 헉! 선장이 힘껏 후려치는 몽둥이를 등에 맞으면서 형우가 국진의 몸을 덮쳤다. 이 새끼! 넌도 뭐야! 엉뚱한 사람을 후려 갈긴 선장은 국진을 감싸고 엎드린 형우를 노려보았다. 선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가 출항 첫날부터 사고 나겠어요. 여전히 국진을 감싼 채로 형우가 선장을 향해 하소연했다. 사고는 이미 났어, 이 새끼야. 첫날부터 지각 출항하기는 평생의 처음이야. 저리 못 비켜? 이 새끼 죽고 싶어? 안 됩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알았어. 너 이 새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싸가지 없는 새끼. 너 한번 죽어봐라. 선장이 다시 몽둥이를 지켜들었을 때 1등 항해사 성철이 선장에게 다가섰다. 선장님, 그만 참으십시오. 출항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저리 비켜! 이 새끼들이 지금 나한테 반항하고 있잖아. 선장은 몽둥이를 쳐든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단 출항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두에서 지금 난리예요. 배웅하러 나온 가족들이 저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출항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에 부두를 흘끼리 살핀 선장은 그제서야 몽둥이를 가판에 팽개쳤다. 좋다. 일단 출항해. 이번 일은 나중에 처리하겠다. 출항 첫날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온몸에 피멍이 들고 상처입은 국진을 선원들은 짱구라고 불렀다. 나라들은 발길질해 대굴대굴 구르다가 머리를 다쳤던지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짱구 국진은 결혼하고 석 달도 안 되어 대뜸 원양어선을 타버린 새신랑이었다. 서울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던 그는 원양어선을 타면 짧은 시간에 목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본사의 아는 사람을 통해 힘을 써서 낙하산으로 선원이 된 초보였다. 서울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왔지만 취직이 쉽지가 않았던 국진은 한동안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부모가 운영하던 문방구를 물려받았지만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았다고 했다. 피가 펄펄 끓는 젊은 나이에 주택가에 콧구멍만한 문방구에 틀어박혀 있자니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었다. 벌이가 아주 적지는 않았지만 답답했던 그는 기회만 있으면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갈 국리만 했다. 그러던 차에 해운회사에 근무하던 학교 선배를 만난 짱구는 원양어선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원양어선에 선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겁도 없이 했다. 이를 위해 선배에게 뇌물까지 바친 짱구는 마침내 문방구를 탈출하여 선원이 되었다. 짱구에게는 학창시절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간신히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문방구에 매달려서 코 묻은 돈을 챙기는 짱구를 보다 못한 여자는 끝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짱구를 믿다가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면서 소뚜껑이나 운전하며 살아가기 십상이라고 판단한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끊더니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시련의 아픔을 달래던 차에 해운회사로부터 동명 제11호에 승선하라는 통지를 받은 짱구는 답답하고 감옥 같던 문방구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뛸듯이 기뻤다. 통지서를 부모에게 보이고 바다로 곧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짱구의 부모는 펄쩍 뛰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을 바다에 보내 고기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짱구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승선하는 원양어선이 450턴이 넘는 대형 선박이고 옛날같지 않게 시설도 좋아서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도망을 쳐서라도 꼭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결국 어른들은 짱구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부로 승낙했다. 그것은 바다로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할 수 없이 출항을 3개월 앞두고 맞선을 보자마자 서둘러서 결혼했다. 물론 결혼을 하자마자 곧바로 원양어선 선언이 된다는 사실을 세색씨에게 숨긴 결혼이었다. 오직 결혼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또 다른 막강한 방해꾼 앞에서 흔들려야 했다. 다름 아닌 아내였다. 결혼하자마자 바다에 나간다는 말을 들은 세색씨는 사생결단하고 세신랑의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결혼 3개월도 안 된 세댁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망망대해로 남편을 보내고 싶을 리 만무했다. 뒷골목에서 문방구나 지키면서 평생 살고 싶어? 이번에 나가서 목돈 들고 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나갔다가 죽는 편이 더 나아. 짱구는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했다. 목돈을 한 번에 쥐 수 있는 저러의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돈 많이 벌어서 평생 행복하게 호강시키겠다고 사탕발림도 했다. 기필코 살아와서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맹세도 했다. 결국 아내는 단 한 번만이라고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 마침내 출항을 하루 앞둔 짱구는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 혼자 내려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배를 탈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따라 나섰다. 확실한 계약도 없이 떠나는 새신랑을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보낼 수 없다고 한사꼬 따라 나서는 새색실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부산에 도착한 짱구는 출항 전날 자신이 승선할 동명 11호에 올라 인원점검을 마쳤다. 인원점검을 하는 동안 항구에서 기다리던 아내에게 자신이 타고 갈 배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자랑하며 구경시켰다. 이렇게 큰 배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항구를 돌아나온 짱구와 아내는 해운대 근처에 있는 바다가 잘 보이고 전망이 좋은 호텔방에 투숙했다. 문제는 호텔에서 생겼다. 늦어도 1년 반이면 귀국한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은 지나야 돌아올 수 있었다. 육지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내와 보내면서 짱구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 그날 밤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짱구는 먼저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부터 잡았다. 술 끼운 탓인지 아내의 얼굴이 전혀 없이 예쁘게 보였다. 짱구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파든 뒤 은근한 목소리로 아내를 유혹했다. 우리 함께 목욕 한번 할까? 뭐라고요? 둘이서 함께 목욕을? 뜻밖의 제안에 새색 씨는 별꼴을 다 보겠다는 투로 투명스럽게 대꾸했다. 애초부터 분위기 파악이 좀 무딘 여자였다. 왜? 싫어? 왜 안 하던 짓을 하자고 그래요? 망측하게. 망측하게 뭐가 망측해? 다른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던 새색 씨는 영 싫지만은 않았던지 더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날이 밝으면 바다로 떠나는 새신랑을 위해 추억을 만들고 싶던 참이었다. 마지못해 따르는 척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짱구는 아내 허리를 덥석 껴안았다. 당신을 사랑해. 아내의 목에 뜨거운 입술을 같아 대었다. 하... 가늘게 시누하던 아내는 목을 움츠렸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바다에 나가서도 나는 당신만을 그리워할 거야. 다시 돌아와서도 당신만 사랑할 거고 죽어서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 내 마음 알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짱구의 감언이설에 녹아내린 아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남편의 입술이 목덜미와 깃볼 그리고 이마와 입술을 더듬을 때마다 두 팔로 남편의 허리와 등을 힘껏 끌어안았다. 깊은 입맞춤 끝에 짱구는 아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벗겨내리고 아내의 몸에 마지막 남은 브래지어 단추를 끌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키던 짱구는 자기 앞에 아무 저항 없이 발가벗은 채 서 있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몸에 눈이 부셨다. 아담한 어깨와 도톰하고 부드러운 젖가슴 희고 기름진 아랫배 그리고 오목한 그 아래를 찬찬히 바라보며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감탄했다. 문득 황홀했다. 짱구는 자기 눈이 의심스러웠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첫날밤에 보았던 새색 씨에게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목돈을 벌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려면 먼저 아내를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눈부신 나신 앞에서 짱구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꿀꺽 소리 내어 다시 한번 군침을 삼키면서 희고 부드러운 아내의 젖가슴을 천천히 어루만지던 짱구의 손이 저 아래쪽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화들짝 놀란 아내가 두어걸음 뒷걸음치면서 물러섰다. 두 손으로 앞가슴을 가린 아내는 이내 목욕탕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버렸다. 서둘러 옷을 벗어던진 짱구는 아내가 뛰어든 목욕탕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아내는 욕조의 미지근한 물 속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아내 따라 들어가 아내 앞에 앉으면서 무릎을 어루만지던 짱구의 손이 아내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아내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물이 따뜻해서 좋지? 예. 남편의 눈빛에 눈이 부신 듯 다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간 짱구는 두 팔에 그녀를 번쩍 안고 일어서서 욕조 바깥으로 나왔다. 무겁지 않아요? 새털처럼 가벼운걸. 아내를 샤워기 앞에 세운 그는 물을 틀고 아내의 뒤에 섰다. 짙은 온무 같은 수증기를 함께 내뿜으며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뽀얀 수증기에 휩싸인 채 온몸이 흠뻑 젖은 아내는 더욱 요염해 보였고 자극적이었다. 짱구는 쏟아지는 물길 속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뒤에서 껴안으면서 물에 흠뻑 젖은 젖가슴을 그려주었다. 단단하고 탄력 있는 아내의 엉덩이 사이에 비스듬히 닿은 짱구의 심벌이 꿈틀 일어섰다. 숨이 턱 막혔다.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짱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해 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불꽃 일어선 아랫도리를 아내의 몸속에 당장 깊이 삽입하고 싶었지만 짱구는 간신히 참았다. 육제서의 마지막 밤. 아내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열정의 광풍에 휘말린 두 사람은 헤일처럼 격렬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승천한 것 같은 희열이 온몸을 녹아내리게 했다. 짱구는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면서 날이 아주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좋았다. 육지가 비록 지옥이라도 아내와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계속 육지에 머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늦게 시작한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불을 뿜던 짱구의 몸이 지쳐서 떨어지면 잠깐 숨을 돌린 아내가 짱구 위에 올라 몸부림을 쳤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번이나 거듭해서 열정의 활아산에 불을 당겼다. 자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남자가 그 정도는 기본이지. 정말 괜찮았어? 저는 그동안 당신이 목석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당신 정말 멋있어요. 당신도 뜨거운 여자야.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창피해요. 짱구로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마음 먹고 아내에게 봉사한 밤이었다. 그는 한바탕 광풍을 잠재우고 나른해진 아내를 가슴에 안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가슴으로 파고들던 아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꼭 원형어선 타야 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이제 와서 딴소리 오면 어떻게 해. 절대로 보낼 수 없어요. 아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짱구는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머리가 띵했다. 나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가야 해. 안 돼요. 못 보내요. 짱구는 문득 후회가 막심했다. 신혼의 단꿈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헤어지는 일이 미안해서 아내를 위로하는 심정으로 정렬을 다 바쳤건만 결과는 뜻밖에도 마음이 변한 아내와 옥신각신 신랑이를 하게 된 것이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서비스를 하던 끝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었다. 짱구와 아내는 그때부터 가야 한다 못 보낸다로 입씨름을 반복하며 날이 새도록 부부싸움을 했다. 결국 이혼하는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는 막말까지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다. 이제 부두를 향해 호텔을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다. 음방구만 잘 꾸려도 우리 식구들 굶지는 않아요. 제가 부자로 살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당신 같은 문방구 주인과 맞선을 받겠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발 가지 마세요. 여보, 당신같이 착하고 예쁜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내 마음도 좀 헤아려봐. 나도 가기 싫어. 그러나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약속할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 짱구는 이번 출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서까지 써주고 동명체 11호의 출항 예정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도망치듯이 간신히 호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고 그랬는지 빈 택시가 오지 않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부두를 향하며 시계를 보았을 때는 출항시간이 이미 30분이 지난 뒤였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짱구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부두까지 달려나갔다. 천만다행이었다. 동명 제11호는 아직 출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는 가까스로 패해 승선할 수 있었다. 천날부터 지각한 짱구를 쥐잡듯이 구타하는 선장을 지켜보던 형우는 속으로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다. 출발부터 기강이 흐트러지면 귀국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쇠기를 단단히 박으려는 선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장의 구타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점점 눈빛마저 이상하게 흔들리는 선장을 누군가 말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았다. 결국은 자신이 몸을 던져서 선장의 구타를 저지하고 말았지만 사실 형우는 짱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저 멀쩡한 사람이 맞아 죽는 사고를 막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날의 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을 보았다. 그런데 추랑 이튿날 선장의 측근인 1등 항해사 성철이 형우와 짱구를 선장실로 데려갔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선장은 짱구와 형우를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거드름을 피웠다. 나는 동명 제11호의 책임자로서 교율과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추랑 첫날부터 약속시간 하나 못 지키는 선언을 보면서 솔직히 실망했어. 그러나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칫 사고가 날 뻔했는데 1등 항해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별 탈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너희 두 사람은 특별히 1등 항해사를 잘 도와서 앞으로 선상생활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형우 씨는 1등 항해사 면허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선장인 내가 따로 지시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일반 선원들과 같이 지내도록 해. 선장은 짱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날 이후 형우를 1등 항해사로 대우하지 않았다. 형우가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한 선장은 형우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선장을 측근해서 보좌해야 하는 1등 항해사가 선장보다 일반 선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선원들을 부치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오전에 일만 해도 그랬다. 사실 힘겨운 뱃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길 없는 선원들이 입에 험한 욕을 달고 살아가는 걸 모를 리 없는 선장이었다. 문제는 형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데 있었다. 뱃놈지 13년 만에 오늘처럼 헛수고 엄시로 괜한 내 허리만 잡은 날도 처음이란께. 정도의 푸념을 했다고 해서 그토록 유별나게 구는 이유는 출항 첫날부터 이미 형우가 선장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침실에 들어가 누워있던 형우는 문득 출항 첫날의 그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형우는 성희를 만나고 있었다. 원양어선의 실습 선원이 되어 떠나기 20여일 전부터 성희와 매일 숨어서 만났던 진남강과 부산 해운대 바닷가의 여관에서 맞았던 초야의 달콤했던 행복을 꿈속에서 남아 다시 만났다. 그때 누군가가 침실로 들어와서 형우를 흔들어 깨웠다. 야! 이형우! 캡틴께서 부르신다! 동명 제11호의 1등 기관사 재구였다. 재구는 형우보다 두세 살은 좋기 어려 보였지만 자기가 형우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우기면서 꼬박꼬박 반말이었다. 180cm가 넘는 헌칠한 키에 몸무게도 90kg이 넘는 그는 동명 제11호에서 독사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독사의 측근이자 보디가 되었다. 우람한 체격에 재구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형우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말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야! 귀 먹었어?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꿈속에서 성이와 만나다가 잠이 깬 형우는 눈을 비비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힘없는 일개 선원이 캡틴의 권력 앞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것은 뻔한 일이지만 기왕에 당하는 것이라면 비굴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너 이 새끼! 지금 나를 그렇게 똑바로 보면 어쩔 거야, 어? 그 새끼 정말 나이도 어린 자식이 더럽게 시끄럽네. 뭐? 너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소리야?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이 멍청한 새끼야.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 자식이 죽으려고 시방 약 쓰고 있네?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봐. 침대로 다가선 재구가 형우의 멱살을 잡아채면서 육중한 몸을 날려 그대로 매다 꽂았다. 나가 떨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형우의 머리에서 시뻘건 피가 흘렀다. 피가 얼굴을 적셨다. 방어할 겨를도 없이 워낙 빠르고 갑작스런 공격이었다. 머리를 감싼 형우가 몸을 일으켰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훔쳐냈다. 그런 형우를 바라보던 재구의 눈길이 침대 안쪽 벽에 걸려있는 사진에 멎었다. 사진 속에서 교복을 입은 앳된 한 여학생이 웃고 있었다.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땋은 성의의 고등학교 때 사진이었다. 단정한 가르마와 환한 이마 아래에 커다란 눈이 퍽이나 시원스러웠다. 살짝 웃는 입술과 귀엽게 펜 보조개를 들여다보던 재구가 형우를 힐끔 쳐다보았다. 흥 그년 참 맛있게 생겼네. 뭐? 설마 네 마누라가 저런 연계는 아니겠지? 동생이냐? 동생 같지는 않은데. 그러지 말고 저 가시나 나중에 나한테 소개시켜라. 낯짝값 좀 허웠다. 야, 저런 가시나는 너같이 흐물흐물한 놈하고는 소궁합이 안 맞아야. 혹시 나라면 또 몰라도. 아이고, 저년 저 보조개 좀 봐야. 확 뒤집어놓고 확 질러 애쓰는디. 니가 할 수 있거냐? 아깝구먼. 그러고 본께 너 혹시... 저년 덮치다가 묻혀서 쫓겨왔냐? 뭐가 어째? 그 새끼 성질 참 더럽다잉. 니가 시방 눈에 쌍심직 혈처지가 아니여야? 니 코가 시방 얼마나 빠졌는지 알고나 있냐? 눈에 힘 빼고 빨리 선장실에나 올라가야. 피 묻은 손을 바닥에 휙 뿌리면서 형우의 오른쪽 주먹이 재구의 턱을 향해 손살같이 날아들었다. 재구는 오람한 몸집에 비해 동작이 날렵했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형우의 주먹을 빠르게 피하던 재구는 이것쯤이야 하는 눈빛을 반짝이며 옆으로 몸을 살짝 돌렸다. 순간 형우의 왼쪽 주먹이 재구의 명치를 냅다 후려쳤다. 육중한 고목이 쓰러지듯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형우는 왼손잡이였다. 오른 주먹은 언제나 상대의 시선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고꾸라져 신음하고 있는 재구의 목덜미에 형우의 주먹이 내리꽂혔다.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사지를 쭉 뻗은 재구는 부들부들 격련을 일으키며 개거품을 입에 물었다. 개새끼 퇴! 재구의 등짝에 가래침을 뱉은 형우는 침실에서 나와 선장실로 향했다. 부르셨습니까? 선장실에는 20여 명의 선원들이 모여서 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1등 항해사 성철을 비롯한 선장의 측근들도 이미 소집되어 있었다. 형우의 머리에서 난 시뻘건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 상의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선원 회의를 위해 선장실에 모여있던 선원들이 피 묻은 얼굴로 들어서는 형우를 보며 놀라서 웅성거렸다. 상욱도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초보 선원들 사이에서 어느새 굳어진 얼굴로 피 흘리며 서 있는 형우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상욱은 그 상황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야? 선장이 물었다. 아무 일 아닙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 그 꼴로 들어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네 머리통에 흐르는 피가 뭐냐고 묻는 거야. 그리고 널 데리러 간 기관장은 왜 같이 안 오고 너만 오는 거야? 인마 너 이 새끼 기관장을 어떻게 한 거야? 응?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선장의 인상이 험악해지고 있었다.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짐작한 메브리코 선장은 실론을 뜨면서 콧날에 날을 세웠다. 기관장은 선원 숙소에 있습니다. 뭐야? 선원 숙소? 거기서 뭐하고 있어? 주무시는 거 보고 왔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다시 속게 한다. 그리고 일항사 성철이 너 애들 데리고 선원 숙소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하고 기관장을 당장 데려와. 빨리 가. 예 알았습니다. 일등 항해사 성철은 선원들 셋을 데리고 선장실을 나갔다. 그리고 짱구 일. 짱구는 선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너는 빨리 의무실에 가서 약하고 풍대 좀 가져와서 저 새끼 저 머리통부터 싸매 줘라. 예 알았습니다. 바짝 긴장하던 짱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선장실을 나갔다. 선상 회의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보나 마나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 뻔했던 회의가 잠깐 연기되는 사이 형우는 불안했다. 오전에 푸념을 꼬투리로 잡으면 변명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기관장을 흠신 두들겨준 사실을 선장이 알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확대될 것 같았다. 선장님, 붕대에 가져왔는데요. 붕대와 구급약을 가져온 짱구가 선장에게 보고했다. 넌 붕대 하라도 멜 줄 모르냐, 인마? 선장인 내가 멜 줄까? 아, 아닙니다. 짱구는 형우의 터진 머리에 연고를 바르다 말고 다시 선장에게 말했다. 선장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꿰매우겠는데요? 너 꿰맬 줄 알아? 모릅니다. 나도 꿰맬 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인마.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짱구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면서 붕대로 형우의 깨진 머리를 묶었다. 그때였다. 기관장을 찾으러 나갔던 1등 항해사 성철과 선원들이 선장실로 들어섰다. 선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선장실로 들어선 기관장은 초죽음이 되어 그때까지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선장의 얼굴이 금세 하얗게 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명 제11호에서 1등 기관사 제구를 당할 선원이 없다고 믿었던 선장은 그를 자신의 보디가드로 늘 곁에 두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멀쩡한 모습으로 형우를 데리러 갔던 제구가 초죽음이 되어 끌려 들어오는 순간 선장은 황당한 얼굴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야? 기관장은 대답이 없었다. 야! 이 형우! 예? 네가 그랬지? 예? 어떻게 된 거야?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 새끼야! 왜 기관장을 저 걸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말해봐! 볼멘 소리를 내지르던 선장은 대뜸 형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뭉툭한 작업화에 느닷없이 정강이를 차인 형우는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기관장님께 물어보십시오. 뭐야? 너 이 새끼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형우의 정강이에 다시 발길질을 하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지시했다. 기관장을 침실로 데려다 놓이고 정신이 들 때까지 돌봐줘. 기관장이 선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나간 뒤 선장은 선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정과 조업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오늘의 사고는 분명히 선상난동이다.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나의 책임이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하는 일 역시 나의 책임이다. 지금은 기관장의 의식이 분명치 않아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지만 기관장이 정신을 수습하면 곧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확실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건의 당사자 이형우는 선원법에 따라 식사와 용변 등의 목적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침실 위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겠다. 이상과 같은 나의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의가 있는 선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도 좋다. 이의 없습니다. 선뜻 아무 말도 못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1등 항해사 성철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선원들은 그저 묵묵히 선장을 바라볼 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누가 감히 절대자인 선장의 결정에 불복하겠는가. 상욱은 순간 주먹을 불꾼지며 선장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선원들을 훑어보는 선장의 눈에 상욱의 분노 어린 눈빛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선장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미칠 것 같은 눈치였다. 선장의 계획은 처음 출항할 때부터 좀 건방져 보이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형우에게 적당히 체벌이나 가해서 해이해진 선원들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선장의 권위를 세우려고 형우를 목표로 삼았는데 형우가 기관장을 초죽음으로 만들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언뜻 보아서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던 형우가 지금까지 선상 제1이라고 힘자랑 주먹자랑을 하던 기관장 제구를 쓰러뜨린 사실이 우선은 놀라웠다. 어디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기관장은 거의 반병신이 되어 말도 못할 정도였다. 바다의 위계질서를 잡으려던 선장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만 것이다. 선장은 벌레 씹은 얼굴로 선원들을 둘러봤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친다.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 형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선장을 노려보았다. 자신을 목표로 삼았던 선장의 계획이 어떠했든지 그날의 폭행 사건은 13년 선원생활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그리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형우는 선장의 충복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장을 인사불송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이 결코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직책상으로 보나 선장과의 관계로 보나 자신이 강제 퇴출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다. 바깥 출입이 통제된 형우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벌렁 들어놓았다. 에휴, 감옥이 따로 없어. 이제부터 자신은 기관장 재구가 정신을 회복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선원들과 격리되어야 했다. 한마디로 선상 교도소에 수감된 셈이었다. 이제는 절친한 사이인 상욱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형우는 조금 전 자신을 바라보던 상욱의 표정을 떠올렸다. 원망스러움, 끝까지 곁에서 말리지 못한 죄책감, 그런 것들이 상욱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머리가 욱신거리며 심한 통증이 왔다. 선장실에 있을 때는 그다지 통증을 느끼지 못했는데 긴장이 풀린 때문이었다. 형우는 진한 외로움을 느꼈다. 지금까지 원양어선만 13년을 탔지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었다. 항상 그의 곁에는 의리에 죽고 사는 바다의 사나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선상생활이 금지된 채 독방에 감금당한 생활을 해야 했다. 침대 한쪽 벽에 붙여진 사진 속에서 성희가 형우를 바라보았다. 사랑한다, 성희야. 형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잊으려고 잠을 청해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사랑하는 성희의 모습이 생동생동 살아났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여관에서 서투르고 어색한 첫날밤을 지세운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우와 성희는 부두로 나왔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지난밤 형우의 가슴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성희는 여관문을 나서면서부터 또다시 눈물을 머금었다. 눈물샘이 터진 성희는 형우가 승선할 시간이 임박할수록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아무리 울며 붙잡아도 형우가 발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나는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는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성희는 눈이 퉁퉁 붙도록 울고 또 울었다. 성희야, 이제 그만 울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잖아. 지금 떠나지만 머자는 앞날에 행복하게 만날 수 있어. 잠시 헤어졌다가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길인데 자꾸 울면 어떡해. 기분 풀어. 미안해. 울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 미안해. 형우는 힘껏 성희를 끌어당겨서 가슴에 꼭 안았다. 성희야, 나 돌아올 때까지 몸 건강이 잘 있어. 늘 내 생각만 하고. 난 네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올 거야. 그래, 이제 안 올게. 잘 갔다 와. 그리고 이거. 성희는 형우의 가슴을 살짝 밀어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형우에게 건네주었다. 가지고 가. 그래. 고마워. 사진을 건네받은 형우는 부두에 정박해 있던 동명체 6호에 올랐다. 아쉬운 이별을 하며 흐느끼는 성희를 부두에 남겨둔 형우는 1970년 11월 첫 출항의 바닷길에 올랐다. 마침내 닷을 올린 동명체 6호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성희와의 행복한 미래를 믿는 형우를 태우고 무한의 바다, 미지의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동명체 6호는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을 울리며 보내는 사람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석별의 손수건을 흔드는 부산 남항을 출항했다. 돌아올 날에 가슴 벅찬 환희를 꿈꾸며 미지의 남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갈랐다. 동명체 6호는 외항을 빠져나와 공해상을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백전에 나온 형우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뱃머리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넘실넘실 너를 뛰었다.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가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는가 싶으면 다시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를 반복했다. 뱃머리에 부딪혀 튀어오른 파도가 형우를 향해 마구 달려들었다. 형우는 금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그러나 가슴이 후련했다. 이번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면 사랑하는 성이와 결혼할 수 있고 그동안 가난에 찌들어 동네에서 기도 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슴 뿌듯했다. 수상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실습 선원으로 선발되어 동명 제6호에서 6개월의 실습을 무사히 마친 햇병아리 선원 형우는 곧바로 3등 항해사가 되어 바다에 적응하며 열심히 배우고 일했다. 동명 제6호의 막내 형우에게 선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했다. 실습 6개월과 정식 선원 2년의 항해 도중 가벼운 부상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선상사고도 없었고 선원들 사이에 알력이나 불화도 없었다. 바다에 나온 선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획량이었다.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는 데 따라 선원들의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동명 제6호의 선장은 고기떼의 길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투승하면 기대 이상의 참짓대가 걸려들었고 어획량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선원들은 선장의 판단이 적중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대로만 잡혀주면 1년 안에 만선이 걷다야. 사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아무 사고 없이 계산대로 진행된다 해도 2년 반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다. 아무튼 선원들의 예상은 거의 적중했다. 몇 년씩 원양어선에서 일했지만 이번 항차처럼 사고 없이 어획량이 좋은 출항은 처음이라고 기뻐하는 선원도 있었다. 동명 제6호는 처음에 출항할 때 예정했던 항해 기간을 1개월 정도 앞당겨서 귀향했고 기대했던 대로 만선이었다. 동명 제6호는 기지선이었고 2년 반 동안 다섯 번에 걸쳐 만선을 기록하면서 잡은 고기를 냉동 운반선에 옮겨서 적지 않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참에 꽤 목돈을 주게 됐구먼. 우리 마누라 주둥이가 귀 밑장까지 찢어질 거야 아마.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자신은 뱃놈이 되고 싶다던 매기턱 가판장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선원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 만선의 기쁨을 가득 안고 모선인 냉동선에 적지한 뒤 기름을 채우기 위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길로 항구에 내려가 번돈을 한순간에 탕진하고 돌아오는 선원들도 있기는 있었다. 그들은 모처럼 다다른 항구에서 흥청망청 돈을 뿌렸다. 주지 육림에 빠져 그동안 목숨 걸고 힘들게 번 돈을 단 며칠 사이에 모두 탕진한 뒤 조니 워커 한 병을 달랑 틀고 돌아오는 선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절약하고 저축했다. 귀향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형우는 자신이 이번에 제법 많은 수입을 배당받을 것이라는 선장의 기뜸을 들었다. 막내야 너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선장은 육지에서 일반 직장에 취업한 형우 또래가 10년은 벌어야 할 목돈을 배당받는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뜻밖의 수입이 아닐 수 없었고 형우는 가슴이 부풀었다. 작은 목숨 한 척 장만할 형편이 못되어 평생을 일용 선원으로 남의 배를 타며 고생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에 해변에 나가 언손을 호호하면서 바지락을 캐던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선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쓸 작은 목선이라도 한 척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머니가 생활고 때문에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일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 형우는 퍽이나 행복했다. 무엇보다도 그 정도의 목돈이면 사랑하는 성이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하얀 소망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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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